오늘의 최종 결과 먼저 음원 점수입니다 음반 점수입니다 글로벌 소셜미디어 점수입니다 글로벌 팬투표 점수입니다 엠넷 방송 점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방송 투표 점수를 합산한 영광의 1위는 스노러나의 토리에다 축하드립니다 소감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엠카운트단에서 저희가 직접 처음으로 수상을 해보는데요 우선 이 상 안겨주신 우리 모아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컴백한지 일주일 좀 더 했는데 요즘 여러분들의 반응이 너무 좋은게 체감이 돼서 저희 요즘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남은 활동기간 더 열심히 할테니까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남은 활동기간 더 열심히 할테니까요